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어떤 채널의 동영상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채널의 동영상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보므로서 조회수를 늘린다든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채널을 알려주어서 그 채널을 계속해서 보도록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연속에서 연속으로 어떤 채널의 특정 채널의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체크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보시면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위에 동영상이 있고 채널 이름이 여기 있고요. 아래에 다른 사람이나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가죠. 여기에서 채널 이름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여기서 러브포럼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채널 이름이 항상 어디에서나 이렇게 동영상 터치하면 나타나잖아요. 그걸 채널 이름을 터치합니다. 채널 이름을 터치하면 그 사람이 채널이 나옵니다. 현재 이 채널은 두 번째 세컨드 채널인데 제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곳입니다. 현재 구독자는 4,000 몇백 명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채널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채널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에 여기 채널 아터가 여기 있고 다음에 채널 프로필이 있고 채널 이름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아래 보시면 여기 동영상이랑 있어요. 동영상 이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이 동영상을 터치하면 그럼 이렇게 나와요. 동영상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모두 재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두 재생 모두 재생 이걸 터치하면 이 채널의 동영상을 차례대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켜 놓고 스마트폰에서 한 장 켜 놓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들으니까 조회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모두 재생을 여기 터치해 보겠습니다. 모두 재생을 툭 터치하면 스톱시키세요. 모두 재생을 터치하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마한 글씨로 292분의 1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확대할게요. 이거 확대해 보면 여기 확대했어요. 확대해서 여기 보시면 러 포럼에서 292분의 1이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이 채널은 동영상을 292개 올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지금 플레이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듣지 않고 셔플로 이것은 셔플로 이무으로 이걸 터치하면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차례로 1번, 2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번 들었다고 5번 들었다고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유튜브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셔플입니다. 이걸 터치하면 그렇게 돼요. 이걸 터치하면 해볼게요. 터치하면 셔플로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있죠. 이 옆에 있는 이거는 현재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같은 동일한 동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독수가 올라가겠죠. 구독수라기 보다 아니죠.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 계속해서 듣는 방법 어떤 특정 채널의 동영상을 모두 계속해서 차례대로 듣는 방법 셔플로 이렇게 듣는 방법 다음에 이거는 한 동영상을 한 개의 동영상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인들에게 알려준다든지 하면 자기 자신의 채널의 조회수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것은 편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동영상 자체가 좋아야만 조회수가 올라가겠죠. 이상 동영상을 연속으로 어떤 특정 채널의 동영상을 연속으로 개수해서 듣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대적인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영상 자체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